오늘의 소중한 시간입니다. 본인 글쎄의 꿈을 가려주고 있는데요. 앞서 좋은 길을 만드신 우리 선배의 가수들 그 모습을 보고 가수의 꿈을 키운 후배의 가수 이렇게 한 무대에 서는 일 이런 모습이 바로 K-TROT가 우리의 히로애로 함께하면서 세계 중심의 음악으로 발전하는 데 큰 힘이 되잖아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가요 K-TROT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런 좋은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정말 든든한 대중개술계 한 분이 있습니다. 김동원씨 무대 만나뵙시겠습니다. 고기의 눈은 다 환기의 빛난 숨쉬는 고기야 고기는 다 환기의 빛난 숨쉬는 고기야 고기의rift 선보단 추라아,줘 구향의 고기의 suggesting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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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